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풍선을 띄우는 장소에 북한이 총격이나 폭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담화에서 대응 변화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총격이나 폭격 외에 북한이 지뢰 매설, 무인기를 사용한 전단 살포,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사이버 공격 등의 수단으로 도발할 수도 있다고 신 장관은 전망했습니다.